M10 스팟입니다. 정부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정책 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년 이상 도소매업과 음식점 업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가운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발굴해 지원합니다. 우선 발굴된 업체에 보증 비율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책 자금 금리를 인하해 줍니다. 또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 보상제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100년 가게 인증 현판을 제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홍보하고 소상공인 방송 홍보 동영상도 제작합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등 체인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의 지역별 업종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업과 폐업 등 악순환의 구조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마련됐습니다. 한편 100년 가게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본부와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